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저희 코트뷰가 드디어 구독자 수가 5만명이 넘었습니다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5만명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건 우리 여러분들 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돌려드리고자 제가 또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어디 제품인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? 예 GK입니다 GK채어에서 여러분들께 이 스타일의 빨간색 레드 제품명이 정확하게 뭐야? G스타 SEM 레드 반대입니다 네 그걸 드린답니다 그래요 이번 달 말까지 여러분들 이 영상의 댓글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구독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독 표시를 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채널을 구독했는지 자기 채널에 오픈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보고 제가 한 분을 픽해서 그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트뷰 많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달 말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금 음 뭐라고요? G스타 SEM 레드 반대입니다 그래요 G스타 의자 레드 빨간색 G스타 GK 의자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10만에 또 제가 이벤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